미국 시장의 제약바이오 쪽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죠. 전체적으로 기술주들과 전기차 관련주들 상당한 강세를 계속 보여줬는데 어제 좀 조정을 보였죠.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보였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이 캘리포니아 발 이런 재확산 이런 분위기 이런 셧다운 소식은 상당히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그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정말로 좀 심각합니다. 지금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3만 명 최다 기록을 경신을 했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미 정부에서는 셧다운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셧다운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나왔죠. 모든 술집, 식당, 극장, 동물원, 실내 영입 다 영업 중단이고 오리건조실에서 10명 모임 금지가 됐죠. 자 그러나 그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출렁이니까 지금 미국 당국 쪽에서 제약회사는 늦여름까지 코로나 백신 생산 소식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미 증시에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빨간색이고 그 외에는 전기차나 지금 기술주나 대부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모더나는 14% 정도 상승하는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 상당히 제약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마련이 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동시 장외 분위기를 보면 제약바이오 주들 오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채비 지금 상당히 또 겁을 주고 있죠. 상당히 겁을 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 오늘 이런 분위기면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전에 이렇게 겁을 주면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분위기를 보면 이 좀 빨간색을 좀 보이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뭐 알테오젠은 뭐 이렇게 또 장난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오늘 미증시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고 지금 업종 대표주들은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또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동시효과 상황은 그래도 뭐 그렇게 약한 모습은 아니죠. 자 그러나 오늘 이 업종 대표주들과 경기 민감주들이 치고 가기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ABL 바이오도 정말로 많이 내려온 상태고 안트로전도 정말로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오늘 이제 해외중시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만한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두려움이 가장 심할 때 가장 지배할 때 그럴 때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올라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 주가가 왜 올라가지 이렇게 상황이 정말로 다 안 좋은데 왜 올라갈까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보통 주식이죠.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하죠. 지금 HLB 그리고 HLB 생명과 지금 정말로 많이 하락해 내려온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주가의 모습만 보면은 지금 뭐 어디까지 더 하락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공포심과 두려움이 생길 만한 위치입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될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보여지고 있죠. 그런 분위기가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바이오도 지금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내려서고 있고 양봉 한 번 뽑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봉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죠. HLB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계속 전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낮게 시작이 많이 됐는데 13분 남았죠. 아직 허수라고 볼 수 있죠. 낮게 형성이 된다면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좀 돌아설 만한 그런 분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졌죠. 상당히 좀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백신이 늦여름쯤에 나온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주 크게 급락해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는 또 감지가 되지는 않고 있죠. 미국 정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모든 그런 행위들을 다 진행을 할 겁니다. 모든 이런 약간 거짓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도 뭐 이렇게 지금 백신 이런 소식을 낸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 그게 이제 좀 문제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소식들을 계속 쏟아내게 되면 주가가 크게 밑으로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쉽게 나오지는 못하겠죠. 이제 7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이 방향이 크게 잡히게 되면 상당히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여론조사에서 많이 밀리고 있죠. 바이든에게 많이 밀리고 있는데 주가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기대할 만한 부분이 사라져버리겠죠.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주가 방어를 위한 그런 노력은 상당히 계속 지속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 코로나 부분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은 코로나 상황이 아주 강하게 전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약간 피신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바이오 쪽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 다 무시하고 정말로 많이 하락해 내려온 상태죠. 여기서 이제 더 밀어칠지 아니면 돌려 세울지 이런 부분은 결국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스탠스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미국 증시에서 저렇게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거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제약바이오와 그동안에 또 많이 조정도 받아 있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좀 강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린유딜 관련된 그런 기대감 있죠.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 수소차 부분 미래산업 쪽이죠. 이 수소차 부분이 오늘 좀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업종대표주들은 어제 상승을 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상태다 보니까 미증시가 또 나스다이 저렇게 하락을 했고 그런 분위기로 보면 업종대표주 쪽으로는 돈이 돌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수소차 쪽이 오늘 좀 강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쪽 이 제약바이오 쪽이 그동안의 약세를 이제 마무리하고 상승의 발판을 만들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상당한 하락이 진행이 됐는데 이 외국인들이 미국 증시의 이 상황을 따라서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반등을 한번 할 때가 이제 다가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 주식이 정말로 지금 겁이 나고 좀 두려움이 모든 걸 하여튼 두려움이 머리를 지배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는 또 반등을 또 모색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오늘 전개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미국 증시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준다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와 반등의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